네, 저 대통령실의 반박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인데요. 명태균 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명 씨가 대선 경선 기간에 다른 정치인과 함께 윤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서 한두 번 본 것이 전부다. 대선 이후에는 소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명 씨가 총리의 제안을 하거나 공직을 제안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일단 명 씨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는 것은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한 번은, 한두 번은 인정을 한 거네요, 경선 기간에? 네, 저도 그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 직접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함께 간 분이 이제 당 고위 관계자라는 거죠. 그래서 당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데 그때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기도 전에 당의 고위 관계자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때 따라온 분이 명태균 씨다 뭐 이런 게 아마 대통령실은 지금 해명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해 준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몇 번 복수의 내용으로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집을 찾아간 것은 확인이 된 상태이고 그러나 경선 이후에 경선 이후에는 전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는 경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간곡한 부탁이라기보다는 그런 확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명태균 씨나 당시 공천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이나 모두 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김영선 의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인지 또 그 이후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에 떨어졌는데 그때도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은 공천이 된 거니까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많은 이야기의 대부분은 근거 없이 또는 명태균 씨, 또는 명태균 씨와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강 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10월 10일이 공소시험 완료일인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안까지 처벌을 하려면 빨리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 발표도 하고 정말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는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의견을 하겠다고 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를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공천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나서 보궐선거가 발생을 해서 지방선거 앞두고 거기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으신 거거든요. 거기에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2020년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그렇게 입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김건희 회사 공천 개입 문제는 그때는 아니거든요. 그때 공천.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22대 총선에 김혜 쪽으로 출마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천 문제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보궐선거 시절에 김영선 의원이 처음으로 최근에는 처음으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 그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2020년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SNS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2024년 이번에 공천이 안 될 때 단수 공천을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경선이 기본이다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건 2020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2022년의 보궐선거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도 당의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였고 그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인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조차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은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관계없이 김영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가 여성 후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여성 후보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해관계자니까 그렇다 치고 적어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그 교과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때는 공천을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아까 강혜경 씨가 제보자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의 이제. 아니, 제보자가 아니라 제보자는 지금 그러면 뭐 명태균 씨는 제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놓고 싸우는 과정에 그리고 자기는 교도소 안 가려고 대통령까지 협박하는 이 상황에서 어느 말에만 믿고 계속 주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은 밝혀지고 또 증거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은 밝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라는 게 우리도 보면 사실 여러 층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 당대표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제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 그 기준 아닙니까? 일단 모든 의혹들이 지금 강혜경 씨, 강모 씨로 하겠습니다. 강모 씨의 폭로에서 시작이 된 건데 강모 씨가 또 폭로한 내용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당시 윤 대통령 후보였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추가 폭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재보호를 둘러싼 신빙성에 대한 여야 해석도 지금 180도 다릅니다.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를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인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당에 굉장히 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 조치를 검토하실까요? 조금 보시죠. 지금 매일매일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또 하나하나 검증할 수 있는 현재 아직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 이야기들이 보면 서로 발언자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지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는 신빙성 있게 보고 있지 않다. 최선호 선수, 일단 강모 씨가 주장한 추가 폭로 내용.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강 씨의 주장의 핵심은 앞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자신이 실시를 했고 이게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를 당시에 윤 총장을 그만둔 그 잡룡 중에 한 명인 윤석열 당시 전 총장에게 찾아가서 이걸 보여주고 당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어떤 자료인 것처럼 이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귀가 솔깃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는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과연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실제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걸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강 씨는 보는 것이고 실제로 강 씨에게 명태균 씨가 3억 6천만 원 돈 받아오겠다 이러면서 서울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김영선 전 의원의 그 당시 이제 2022년 6월 1일 재보선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 씨는 그 3억 6천에 대한 대가가 바로 공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이제 실제로 공천이 청탁의 대가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일단 일종의 매간매직으로 봐야 됩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도 한참 두 분이서 막 이렇게 다투셨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다면 대통령실이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런가 하고 좀 잦아들 수 있는데 대통령실 얘기가 좀 뜨뜻이 지근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저는 조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또 하나하나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이 얘기가 검증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잠재우고 있지 못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여권의 이런 이른바 부인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저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사관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논란이 좀 잦아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최선원 선수 이런 얘기대로 뜨뜨미지근하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지금 제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검찰의 수사에서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만약에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나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정말 지금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도록 여론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실제 그랬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윤석열 후보가 그전에 정치참여 선언을 하기 전에 알았던 분도 아니고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그때 이미 공표되는 여론조사에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그때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내가 윤석열 후보를 잘한다. 윤석열 총장을 우리 당으로 모셔오겠다가 공약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윤석열 후보를 차에 태워준 인연이 있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후보를 우리 당으로 모셔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윤석열 후보가 나를 차에 태우려고 했다. 그게 호송차라서 안 탔다. 그런 농담도 할 정도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윤석열 후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들고 가서 여론조사가 결과가 이러니까 나오십시오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한 사람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무슨 원안에 사무쳐서 김영삼 의원과 싸우고 명태균 씨와 싸우고 있는 사람 말을 이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야당은 부추기고 말이죠. 그리고 또 요즘 대통령실이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혜명을 못하니 제가 너무 답답해요. 빨리 검찰에서 수사해서 보낼 사람 보내고 집으로 보낼 사람 보내고 교도소로 보낼 사람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줘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은 또 좀 조심하세요. 온 국민들이 지금 짜증내고 있는데 국회에서까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정치가 참 제가 볼 때 국민들 보시기에 참 한심하실 것 같아요. 한심해요. 이게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영부인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의혹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보면 아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 회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직접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경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남 정치인들도 보면 명태균 씨가 운영하거나 관계가 있는 회사에 수천만 원씩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출도 하고 김영선 의원도 그렇게 했고요. 특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2018년도에 경남도지사 경선을 나가려고 내려가서 명태균 씨가 본격적으로 아마 관계가 있게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 뒤로 여러 정치인들도 이제 그런 관계를 맺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2021년 3월경 이후로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내지는 정치인으로 되시는 윤 후보와 여론조사를 매개로 김영선 씨가 소개를 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50여 차례 이상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22년도에 김영선 의원이 받는 과정까지도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연락을 계속해온 이 정황들이 지금 다 SNS를 통해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씨를 해명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압수수색을 할 때 명태균 씨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PC나 이런 게 여러 대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여사님한테 직접 확인할 수가 없고 아마 그래서 그럴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까 금방 김재원 최고 잘 말씀하셨어요.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추가로 인지되는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된 것만 하지 말고 인지수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별건의 별건도 지금 전직 정부를 향해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압수수색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실도 필요하면 압수수색하고 하면 해결 금방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 뭐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그런 점에서 하나 좀 아쉽다고 해야 하나.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10일 모레 원래 행안이 이제 중앙선관위 국가함 때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강 씨도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 의원님한테 풀을 받았는데 안 나오겠다고. 왜요?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공영 명령자 같은 거 발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논란이 번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분은 안 나오셔도 돼요. 벌써 방송에 나가서 얼마나 떠들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직접 보시는 데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니, 기자들이 궁금한 건 그 사람 말 아니고요. 이제는 과연 썸싱유로 진짜 김 여사의 녹취가 담겨 있는 무슨 파일을 공개하든지 새로운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하든지. 그게 나온다면 이 사안은 사실은 다른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안 나온다면 그냥 말뿐인 사안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있었으면 벌써 나왔지 않겠습니까? 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개하고 대통령 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 사람이 있으면 공개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 보면 여사님과 나누었던 다른 내용이 있느냐, 혹은 대통령과 다른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검찰이 가져간 휴대폰 안에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사당국이 빨리 수사 결론을 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문제고 수사해야 될 내용을 숨기거나 선택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걸 인지수사를 통해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빨리빨리 해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김재원 최고가 잘 말씀하셨어요. 수사를 신속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또 태블릿 PC 등을 확보해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빨리 검찰의 수사를 좀 촉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태균 씨 그리고 강모 씨가 하는 얘기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휴대전화 또 택배